1. 주안의 상상 기뻐하라 저는 오늘 주안의 상상 기뻐하라 빌리버서강의 열 번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온천하 만물의 주인으로 높이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롤드 앤 세이비어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구원받은 참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매 순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인 거죠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즉 주님을 향한 그 경혜심과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며 그 설레임으로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신분상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 모습, 그 악습, 그 모난 인격들을 다 버리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가지 구체적인 삶의 적용 포인트를 삶의 실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흥미롭게도 딱 한 가지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1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희 같이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바로 이 14절 말씀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이거 아주 짧기 때문에 성도인들이 오늘 이 14절 말씀을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리뽀서 2장 14절 빌리뽀서 2.14 그러면 곧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같이 한 번 눈 감고 한 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눈 감고 외우셨나요? 어렵지 않죠? 쉬워요 이 14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4절부터 18절까지 이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회 성대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중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grumbling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불평, 불만으로 인한 중얼거림, 투덜댐, 수근거림, 궁시렁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시비는 영어로 disputing인데 원망으로 인한 다툼과 논쟁을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뭔가가 불만족스러울 때, 뭔가에 대해서 불만일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또 투덜대고 그러다가 또 따지고 논쟁하다가 사람들과 다툴 수 있죠 성경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크리시안들의 삶의 구체적인 그 삶의 적용 포인트로 뭔가가 불만족스러울 때에 그것이 입을 통해 불평으로 나오지 않도록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은 발전과 향상을 위한 조언과 제안까지도 무조건 다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명목상으로 다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그 불평을 그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러한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는 말인 거죠 사도바울이 지금 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렇게 건면을 하고 있냐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빌리포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두 명의 여성 리더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인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빌리포 교회 안에 두 명의 여성 리더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마치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로 인해서 각자 서로를 향해 불만과 불평의 말을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감정이 상했고요 시비가 생겼고요 다투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로말미야마 빌리포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지금 둘로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건강했던 교회인데 그 빌리포 교회가 하나되지 못해서 둘로 나눠지고 분열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 빌리포 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인 15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했어요 이 15절이 이는으로 시작하고 있죠 영어로 that you may be blameless and innocent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이것은 14절에서 했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님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 흠이 없이 순결해지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만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중반부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중반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영어로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twisted generation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대가 죄로 인해서 이미 어그러졌고 twist, 삐뚤어졌고 뒤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가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말미암아 때로는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죠 형님들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건 불공평하다 It's not fair 너무나 밤에 잠이 안 올 그런 억울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바로 어그러지고 바로 트위스트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대, 이 세상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보세요 이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트위스트 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15절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는데 이번에는 좀 더 쉬운 번역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죠 그런데 선생님들 이 말씀이 정말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주 재능이 막 특출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들리고 정말 이게 맞아? 이렇게 의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결국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계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이 하셨던 말들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하며 일주일을 살았는지요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했는가 불평하는 말, 짜증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비관하는 말, 원망하는 말들을 어느 정도 하셨는가 우리가 아내한테 혹은 남편한테 또 자녀들한테 혹은 부모님들한테 혹은 생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섞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도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나고 기쁩니다. 함께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말을 많이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사는 삶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건면하면서 16절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16절 말씀은 새롭게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고요 14절부터 시작된 문장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16절까지 한 문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국말로 보면 새로운 문장 같이 드리겠지만 이 16절 전반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holding fast to the word of life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의미예요 굳게 잡으라는 말씀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려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언제 원망이 나오죠? 우리가 언제 사람들과 보통 다투게 되죠?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렇잖아요 불만족스러운 그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또 속상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말이 절대 되지 않아서 흥분돼서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만스럽고 속상한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hold fast 하면 굳게 잡고 있으면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 감정을 닫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스럽고 속상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가 성경 안에는 정말 이거에 관련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편 37편 8절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성경의 가르침이죠 또한 자문서 19장 11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 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려서 원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려면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16절 후반부에서 또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빌립보기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그 날에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했던 이 모든 그 수고,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기의 안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된 것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크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림 때에 자신의 그동안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교회의 연합됨을 이루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그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데 바울은 또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17절과 18절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다시 17절 말씀 비춰주세요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기의 성료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빌립보기의 성료들과 함께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뭐 의미하는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기의 성료들의 믿음의 재물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절에 있는 그 말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성화를 이루며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관제는 영어로 A drink offering라고 번역되었죠 하나님께 보통 유대인들이 희생괴물을 드릴 때 먼저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각을 뜨고 불을 태우면서 맨 마지막 의식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의 그 마무리 끝마무리를 해주는 건데 이 관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포도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은 다음에 그 포도주가 쯧 하면서 연기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관제예요 이 희생재물 제사를 될 때 맨 마지막 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지금 빌립보기의 성료들의 그 믿음의 재물 위에 즉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성화를 이루어가며 사는 바도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그동안에 바울의 모든 희생이 아무 흔적도 없이 다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 자체만으로도 빌립보기의 성료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만 보는 것으로도 기뻐할 거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빌립보기의 성료들도 사도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바울이 이 빌립보기의 성료들의 그 연합과 하나들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기를 위해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참 많이 있잖아요 그쵸? 예수님 믿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멈추는 것을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성도의 모습으로 성경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인들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와 이게 이토록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시안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되고요 입술에 성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입술에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성준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강력하게 경험을 해요 그 임재를 제일 먼저 경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서 6장 4절 5절 말씀이요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다는 뜻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으미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혜심을 갖게 되면요 보세요 이사야가 제일 먼저 봤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었어요 화로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얼마나 입술이 부정했겠습니까?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화로다 What to me? 확 큰일 났어요 내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때에 우리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가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입술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노력해야 돼요 얼마나 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이 입술을 다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데 특히 야고보소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죠 야고보소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자신의 혀를 다수실 수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헛된 경건이라고 worthless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가 예배 때 감동을 받고 기도도 아주 뜨겁게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입술을 잘 다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망의 경건의 모습은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참된 경건은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서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또 기도도 했는데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도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주차장에서 어떤 성도와 말을 하면서 만약에 원망의 말이 나왔다면 혹은 집으로 가는 차 속에서 부부끼리 말로 서로 안 좋은 말이 오간다면 혹은 예배 후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말이 나온다면 그날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정말로 경건한 예배였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술에서 원망의 말들이 나오면 그 신앙은 아직까지 미숙한 것이고 계속해서 성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겠죠 저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원망의 말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감사를 선택하자라고 항상 도전하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유치부 학생들이 추수감사주일 때 추수감사 때마다 앞에 나와서 아이들이 발표하잖아요 그때 감사송이라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과 함께 바디 월십을 했어요 아이들이 바디 월십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했어요 저는 오늘 그 찬양을 함께 부르지는 않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송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으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이게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르는 아주 심플한 찬양인데 이번 주에 이 가사의 내용이 저희가 특별한 은으로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그리고 아주 그냥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저는 필기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속상해서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원망을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시며 아주 그냥 감사하시면서 입술의 성화를 이루어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형들님들 원망과 시비하면 머리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배우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떠올라야 되겠죠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불평, 원망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열 가지 재앙,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노역과 바퀴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불을 지셨잖아요 우리 좀 대발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을 지짐을 들으시고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건져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통쾌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며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지트를 완전 초전 박살내시며 그들로 알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면서 엄청나게 멋있게 건져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건져내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각굴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삶 가운데 엄청난 간증들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원망했어요 또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했어요 또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 파 이게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싶다고 또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꼭 하는 말 꼭 부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더 나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열불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신해산에 있다가 북진시켜서 이제 오케이, 가난한 땅에 들어간 거야? 말씀해 주셔서 그 가난한 땅 바로 입구에, 이 가데스 바네야에 이르렀는데 이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취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 보고를 듣고 그 땅의 거민들이 장대하고 그 성들이 견고해 보인다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이제 우리는 그들 앞에서 죽게 될 거라고 밤새 원망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기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감정에 휩싸인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민숙이 1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며 밤새도록 백성의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선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레퍼토리가 똑같아 항상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이적들 다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잡지 않고 밤새 통곡하며 차라리 애국당에서나 혹은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보세요 이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숙이 14장 26절 27절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만이 생길 때 정말 거의 대부분 자신들의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원망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할지라도 그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형들님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불평을 할 때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대놓고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는 간혹 가다 그러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 힘이 세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괜히 하나님의 그 심기를 건드려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 보이니까 감히 하나님께는 대놓고 원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대신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 대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탓해요 하나님 대놓고 원망은 안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원망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원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원망 안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탓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저 사람을 원망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내 삶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탓하지만 결국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삶에 원망을 거부하기 위해서 또 정말 꽉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한다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죠 민숙이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아주 섬뜩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너희 스스로 메뚜기 같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했냐? 지금 너희가 연약한 너희 자신만 바라보며 죽겠다고 했냐? 너희의 그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게 너희는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들님들 맨날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시고 맨날 내 인생은 허건나 이 모양이 꼬리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우리 집구석은 뭐 잘 될 리가 없네 이런 식으로 원망의 목소리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 삶이 계속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정말 보세요 말하는 게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또 원망하는 삶 그 삶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 충만함을 거의 못 누려요 그가 말하는 대로 그 삶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섬찟해 이 말씀 너무나 섬찟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함부로 부정적인 말 원망스러운 말 비관적인 말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고릉전서 10장 10절 11절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이 구약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릉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요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했어요 다시 10절 말씀 붙여주세요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건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고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필금계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지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지금은 우리를 약속했다 가나안으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천국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이 죄성, 이 본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의롭게 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요 편하면 지금 당장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편안한 것을 더 추구하며 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본질이죠 우리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편하게 놔두시지 않고요 우리는 싫겠지만 하나님 정말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종종 광야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는 광야 훈련을 통해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일시적인 것이고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걸 많은 때 원치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힘들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괴롭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요 우리 눈앞에 닥친 그 아픔과 그 어려움, 그 괴로움만 바라보며 지금 실수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며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 원망을 멈춰야 돼요 저는 필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원망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의 큰 해를 끼치는가를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망이 나오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박히시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서 오직 감사와 기쁨과 은혜만 넘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